오늘은 잔키즈떡을 ASMR로 먹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잔키즈떡은 자연 발효 쌀떡이라고 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잔키즈떡은 limb은 모짜렐라 아리비아 매콤한 맛 그날도 마늘 그날은 마늘 매콤한 맛 모짜렐라 크로스마스 닭다리 팥이 들어있어서 달콤하고 맛있네요 팥이 들어있어서 달콤하고 맛있어요 쫄깃쫄깃 쪄깃쫄깃 치즈볼 떡 맛은 진짜 맛있는 술빵에 파 당근이 들어간 그런 맛입니다. 술빵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. 과자의 국물이 더 맛있을때 다른 건가요? 자, 일단은 국물이 더 맛있을때까지 먹으면 좋겠어요. 국물은 엄청나게템이 더 맛있었죠. 국물은 먼저 먹으면 좋겠어요. 국물은 더 맛있을때까지 먹으면 좋겠어요. 음료는 너무 맛있을때까지 먹으면 좋겠죠. 고춧가루 치즈볼 이제 비벼 먹어야지 엉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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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치즈볼 시원한 김치 초콜릿 초콜릿 고춧가루 잔 기지떡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